오늘 역대야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무도 쉽게 변하죠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내가 낳은 자녀조차도 부모인 나를 실망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이 내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건강해야 행복하고 또 성공해야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어야 행복하고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의 카레시기에 행복합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부지불식간에 잊어버릴 때가 다가옵니다 역대화 16장은 유다왕인 아사의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바하사는 암화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아사왕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전쟁을 하러 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아사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아사왕의 삶을 추적해보면 당연히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을 것입니다 역대화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아사왕의 삶을 돌이켜보면 당연히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지셨을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고 기도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역대화 1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사왕은 이전에 그가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정곡간과 왕궁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색에 사는 아라망 베나다색에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떤 전쟁이 있을 때 항상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지금은 이방사람 다메색에 사는 아라망 베나다색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죠 뭘 잃어버렸죠?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집사고 권사고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의 변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을 때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 망각했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보낸 은금을 받고 베나다스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칩니다 그때 성견자 하나니아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니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견자는 누구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누구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니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견자 하나니아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알려줍니다 만약 아사왕이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주셨을 겁니다 삶의 여정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속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견자 하나니의 말이 아사왕에게 언짢을 수도 있었겠지만 들어야 했습니다 성견자 하나니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구스와 룹 군대가 얼마나 많은 전차와 기병들을 거느린 막강한 군대였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아사왕이 그 당시 여호와만을 의지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모조리 왕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사왕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사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였음에도 아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나라의 왕과 그가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힘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여호와의 종국관에 응금을 내어다가 주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에서 한순간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 시훈 성경 번역으로 같이 했습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높은 사람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높은 사람도 죽을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견자 하나님과 아사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어떤 세미나든가 훈련에 가면 그런 시험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 서고요 뒤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 둘 하면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자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서서 그대로 서서 무릎 굽히지 말고 장작 넘어지듯이 그대로 넘어지라는 거예요 뒤로 하나 둘 하면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양다리를 거친다 양다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아 내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여호와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 내 몸을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누가 보험해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두벌 옷을 갖지 말고 돈주머니 갖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보금전환에 집중하라 그러죠 굶어죽게 하십니까? 굶어죽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마는 그 방황의 시작점이 뭐였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학자손이 엄청나게 등치고 크고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해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탕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이게 들어갔다간 당장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결국 그래서 광야 40년은 뱅뱅 동굴 그리고 그 광야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자 농사질 수 있어요? 길쌈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한 것을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느냐 나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여호와께 너의 몸을 맡기는 사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불순종에서 죽었던 거예요 불순종에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애기를 볼 때도요 이 강원도 말로 퍼대기라고 하는데 애기를 이렇게 저도 이제 조카들을 업어주고 했습니다마는 제일 대책 없는 애가 누구냐면 이 퍼대기를 이렇게 묶으면 몸에 쫙 붙어야 된다고 그런데 어떤 녀석들은 막 뒤로 제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퍼대기 풀어가지고 버려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붙어 있어야 돼 여호와께 자기 몸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뭐 똑똑하지도 않는 자기 머리 인생에 뭐 대단한 경험도 없으면서 개똥철학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늘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아주 착 아주 거머리처럼 착 붙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베나다세 군사력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와 혼혈이 돼가지고 여러분 거의 뭐 유다 사람들이 개치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열지파가 이루어진 것이 북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를 이방왕의 도움을 쳐서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 진노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견자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할 것이라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도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말라고 오늘 아사왕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했던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베나다 이방왕을 의지할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거예요 끝까지 깨어있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자기 몸을 온전히 맡깁시다 언제까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존녹스가 말했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한 교회에 기도하는 한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강경제일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이 위기로부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등에 착착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먹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 얹십시다 사랑해 주님 아사왕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던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왕 베나닷을 의지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심령이 강팍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 길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말씀이 떨어지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몸을 아니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